2, 3, 라이촌 안녕하세요. 온앤오프 승준입니다. 제가 제 생일을 기념해서 오늘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건 바로 What's in my bag? 퓨즈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특별한 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가방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가방 정말 뜻깊어요. 2년 전에 분들이 같이 갔거든요. 이맘때네요, 딱. 완전 굿스범스. 제가 잡다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갖고 다니는데 좀 부끄러워요, 못 보여드리기가. 일단 보겠습니다. 칫솔 치약 세트 있고요. 1위웅들이 두 개나 더 있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온앤오프 멤버 중에 이선과 MK가 굉장히 칫솔 치약을 못 챙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여기 안에 넣어놨고요. 비타민들이 있어요. 제 유산균인데 유산균은 약간 생각나면 바로 먹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제 숙소에도 있어요. 와, 그리고 대박. 여기 있었네요. 제 군대식이. 사실 이선이가 항상 뭐 아직도 차고 다녀. 근데 차고 다니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디자인도 뭐 군복에는 굉장히 잘 어울렸고 이게 여기 있었네요. 어디 보자. 그리고 이것도 지타민. 오메가3예요. 그리고 이거는 병아리콩이랑 간식인데 이게 활동 당시에 그래도 저희가 또 다이어트를 하고 또 입이 심심할 때 진짜 자주 먹었거든요. 근데 좀 딱딱해요. 제가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건 다 활동 때부터 갖고 다니는 건데요. 또 영어팟 없으면 안 되죠. 어디에 가나 연습하거나 노래를 들으려 하는 일이 많으니까요. 저는 일단 발라드 굉장히 많이 듣고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팝송. 베스트 팝송을 쳐서 그냥 듣는 연습하는 거예요. 영어도 듣고 그냥 노래 멜로디도 듣고 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할 때나 아침에 일어나서 선착할 때나 운동할 때 항상 요즘 팝송을 듣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빠질 수 없는 립밤. 또 먹을 게 있었네요. 활동 때부터 제 가방에 있었던 엠팝 때 인생 내 컷이라고 하죠. 그리고 찍으면 두 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장은? 숙소했고 한 장은 가방에 있었네요. 어디 보자. 물티슈. 항상 청결 유지해야 되고 또 닦을 때 흘렸을 때 내 가방이 있어. 그러기 위해서 했는데 한 번도 아직 사용하지 않았네요. 완전 옛날에 붙어있습니다. 생각보다 유용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주머니에 좀 넣어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머니보다는 일단 가방에 다 넣어야지 잃어버릴 일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물론 가방 안이 조금 지저분해지긴 하지만 다 꺼냈다 치우면 되니까 한 번에 그래서 가방이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 책 들고 다니고 있는 건가? 네 어쨌든 지갑입니다. 짜란 아 맞아 카드 지갑이에요. 지갑을 되게 오래전에 누나한테 선물 받은 게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저는 돈 났어. 이거는 좀 웃긴데 폰케이스예요. 폰케이스인데 또 여기에 있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에게 두 가지 폰케이스를 줬었어요. 주셨는데 한 개를 굉장히 열심히 쓰다가 그것도 이제 써야겠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 바꿔. 하지만 여기 굉장히 귀여운 고양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어요. 어때요? 귀엽죠? 민균이가 생각나네요. 제 핸드폰으로 말씀하시자면 배경함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입니다. 요즘 이모티콘으로 배경하는 거 대세예요. 아니 사실 효진이가 하나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배경함을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어때요? 이쁘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화상기환이라는 웹툰인데 오 그건 약간 가슴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웹툰이 약간 소소하게 재밌기도 하고 해서 학창 시절에는 그냥 버스에서 타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괜히 혼자서 웃고 괜히 혼자 빵빵 터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랩툰의 그 소소한 행복을 좋아합니다. 저는 진짜로 이게 핸드폰에 그 카드 인증을 안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 쿠키는 안 구워야겠다. 어차피 다음 주면 나오는데 항상 일주일에 한 걸씩 봐야지 이게 맞지. 사람들도 다 기다려서 볼 건데 했는데 이게 한 번 구기 시작하니까 매일 구워요. 그냥 나온 것까지 일단 다 봐야겠다. 그래서 쿠키도 잘 줬고 성실한 독자입니다. 약간 던전? RPG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가상의 세계에서 레벨업하는 경쟁 구도가 좀 재밌지 않나요? 뭔가 파티오원끼리 촬영해서 더 힘든 모습도 잡고 지금도 사실 생각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속성이 얼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불과 얼음 막 이런 거 같은데 아 근데 뭔가 소환 소환사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소환하고 혼자 레벨업해 점점 키워 그 소환사로 다른 애 잡고 더 센 애들 막 소환하고 와 이렇게 소환해서 그냥 편하게 레벨업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얼음이나 부족성이 딱 멋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너무 몰입했네? 너무 몰입한 거 같은데 이어서 이제 제 가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짜라란 폴라로이드의 사이나이드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좀 갖고 다녀요. 핸드크림 제 손이 엄청 건조해서 중대에서 한 번 사서 했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만능 치료제예요 이거. 만병통치약 와 만약에 건조하시다 다른 핸드크림 말이 안 듣는다? 한 번 써보세요. 3일만 쓰면 낫습니다. 따라라 보시면은 이거 퓨즈 다들 아실 거예요. 지비추 제가 크록스 좀 많이 신었어서 전에 퓨즈는 알 건데 여기 이거 빠졌어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방에 넣어놨죠. 그래서 가방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점점 지비추 한 개씩 없어지고 있어요. 걸어가다가 하나씩 사라지고 다음날 봤는데 어? 하나 어디 있지? 했는데 또 못 찾고 근데 이건 떨어졌는데도 찾았어요. 그리고 인공눈물인데 그래도 활동할 때 다래끼가 좀 있었던 적이 있어서 하나 구입했어서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향수예요. 향수인데 오일로 만들어져서 바르는 향수 느낌입니다. 음! 냄새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만의 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되게 겨울에 느끼기에 따뜻한 느낌이 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퓨즈가 망원동 프린스 해가지고 저의 별명을 지어줬었는데 그냥 장난으로 저는 장난으로 이렇게 왕자왕자 하다가 그래도 이번에 웹툰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래도 몰입이 좀 더 잘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왓츠인마이백을 통해서 사소한 내 가방 생활도 보여드리고 약간 여러 가지로 되게 재밌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요. 퓨즈에게 일단 큰 선물은 아니지만 또 퓨즈가 크게 받아준다면 앞으로도 점점 재밌는 것도 준비해보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오늘 재밌게 봐주시고 생일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퓨즈! 안녕 사랑해!